드디어 왔구나.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. 당장 내 어머니 몸에서 나와. 네 몸을 더 오면 이 사또가 지 어미를 돌려받게 될 것이야. 몸에서 다른 영을 떼어낼 방법이 없어? 사또 어미가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.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김은혜를 죽여라. 이승을 떠나면서 사또 기억을 전부 잃더라도 사랑했어. 사회자 시험을 좀 더.